안녕하세요 이번에 포항에서 이적하게 된 이승모라고 합니다 저는 미드필드를 보고 있고요 가끔 한 번씩 스트라이커도 봤었습니다 네 FC서울이라는 팀이 K리그에서 정말 대표하는 팀이고 또 제가 어렸을 때도 처음으로 경기를 본 팀이 FC서울이에요 그만큼 정말 이 한국에서도 그렇고 역사적인 팀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절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또 따로는 감독님도 제가 아시는 분이고 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섰던 것 같아요 저도 첫 이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포항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서울로 올라오는 이 차 안에서 되게 좀 묘하더라고요 감정이 근데 이제 마냥 어리지만도 않기 때문에 그냥 좀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때마침 정말 좋은 팀에서 이적 제의를 해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어릴 때 안익수 감독님은 좀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되게 단호하시고 경기장 안에서도 되게 카리스마 있으시고 그러셨는데 경기를 뛰면서 뵀을 때는 그때랑 또 다르게 되게 또 부드러워지셨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에도 놀랬고 오히려 좋은 것 같은데요 저 진짜로 그건 진짜 모르고 갔어요 제가 이제 앞에가 광훈이 형이랑 상민이 형이었는데 둘이 이렇게 인사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단체로 가는 줄 알고 따라갔는데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황했었는데 또 그 와중에 안익수 감독님까지 저를 이렇게 부르셔서 좀 난처했던 상황이 기억이 나네요 감독님이랑 되게 길게 얘기하는 곳도 들어주셨는데 그때 감독님이랑 어떤 얘기했는지도 이 자리에서 조금 풀어줄 수 있을까요? 그때 아마 포항이 되게 밀렸었을 거예요 그 경기가 그래서 저는 아이스 감독님한테 아 어떻게 준비하셨냐고 너무 잘 준비하신 것 같다고 아 진짜 손발 못 쓰고 당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스 감독님은 아 아니라고 오늘 우리가 운이 좋았던 것 같다고 그냥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진야랑 친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열령별 대표팀도 계속 같이 해왔어서 진야랑 좀 가깝고 또 포항에서 진짜 저를 못살게 굴었던 왕규 형이 또 있거든요 오늘도 첫 훈련 갔는데 아니다 다를까 많이 갈구더라고요 네 걱정이 되네요 저는 성룡이 형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우상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또 서울로 온 이유 중 하나도 성룡이 형을 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가까워지고 싶어요 관련 거기에 갑자기 에피소드 뜨더라고요 또 그게 우연히 딱 떴는데 어 형 내가 먼저 해야지 하고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에피소드에 정말 오게 돼서 기쁘다 네 맞아요 기쁩니다 정말로 제가 상대팀에 있었을 때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오면 와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되게 많은 분들도 오셔서 정말 큰 목소리로 그렇게 응원해주시는 게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제 팀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이 날 것 같고 되게 빨리 그 경기장 안에서의 그 응원 소리를 받고 싶다는 느낌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빨리 경기에서 들어갈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뵙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뵙겠습니다